부웨노스아이레스. 리우드에 자네이 로버. 이렇게 긴 거 돼. 보여줘.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? 부웨노스아이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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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잠시만요. 우리 거 제대로 하면 잘 못하겠는데. 더 빨리해야지. 우리 그때 모야구. 소 요리하는거 한 건데? 이거고요. 홍합밤빵밤 이걸로. 홍합밤빵밤 홍합. 홍아 망방방 홍아 망방방도 있어 이만하면 안 되네 누나가 김종민 형보다는 잘한다 오 두 번째 비결하면 안 되지 왜? 입학 신청서 입학 신청서 입학 신청서 입학 신청서 입학 신청서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중요한 게 아무리 드라마 잘 나간다고 해도 입학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만 하고 끝나고 가는 데 몇 명 있다 누구 있었지? 우성희 우성희 형 갔어 정재 정재 형 갔어 정의종 씨랑 이정재 씨도 마찬가지 신청했는데 입학이 안 돼가지고 안 돼서 진짜로? 베스트 프레임도 경헌이 형 하정호 왔다가 가랬더니 명분 없다고 계속 오라고 해가지고 명분 없다고 자신이 보냈어 열심히 해야겠다 성명 정영주 고준 안창환 자 별명 같게 영주의 별명은 오리궁댕이가 하나 있고요 불국사기 불국사 기둥토막은 뭐야 이게? 내 허벅지가 두꺼워서 불국사 기둥토막 운동했었구나? 어? 경보했었어 그래서 오리궁댕이도 못 벗어나고 불국사 기둥토막도 못 벗어났어 아니 진짜 선수를 했다고? 선수를 하려고 학교에서 시범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줘 어 어느 정도로 빨라? 경보? 아 진짜 느낌 나네 웬만한 사람 뛰는 거고 다 빨라 영철이 빠르잖아 선수 느낌 난다 김현찬 선수 김현찬 선수 한참 갑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도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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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력기 세력기 가위대가 없어 가위대가 없어 가위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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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 있는데만 해도 어지러워 아니 너무 길게 하여튼 고준이 갑자기 이렇게 모듬이 쏘사기라고 딸이 나갔지? 야 근데 고준아 너 나 저기 이동할 때 막 막더라 아니 딸이 잡힌 거야 아 딸이 잡힌 거야 이거 은근 견제하는 운동이야 널 이기고 싶었어 그래서 왜 자세가 팔을 앞뒤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? 근데 하다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 이게 견제하는 이게 견제하는 네